고연면 배영수님을 앞으로 살짝 먼저 모셔보고 고연면에서는 또 어떤 영상을 준비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찐찐찐찐이야 영수찐이야 일교이 나타났다 지금 배영수 배영수 1등 하면 화이팅 화이팅 고연면 힘차게 흔들어 드시면서 함께해 주시죠 아름다워 피곤 놓고 너는 너무 피곤 놓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도 피곤 놓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알아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끝없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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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하캉한 위로를 보내기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컨셉 끝없는 게 감사합니다 배영수님 대단합니다 어쩜 이렇게 노래 실력들이 출중하신지 모르겠습니다